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글인의 게임방구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스택 랜스이라는 게임 제 첫 경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게임 스팀 브라우징 하면서 찾았는데 무슨 서바이블 카트 게임인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귀엽게 보여서 한번 샀습니다. 참 저렴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3유로 정도 그건 아마 5,000원 정도 이런 게임인데 그리고 우리 오늘은 그냥 한번 같이 이 게임 확인해 봅시다. 안타깝게도 이 게임에는 영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이거는 이 게임입니다. 우리 이런 부스터팩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나이스. 그럼 한번 클릭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똥도 받았고 아 이거는 무슨 베리. 오케이 이거는 과일. 그리고 똘. 그리고 목재. 그리고 우리 빌리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 그런 거 어떻게 불러요? 카드를 놓는 장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도. 그럼 제가 그냥 한번 튜토리얼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냥 그 우리 사람 카드를 다른 카드로 놓아야 돼요. 그다음은 이 시민? 주민? 우리 마일 주민인가? 빌리저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여기 놓으면 우리 과일 만들어요. 그리고는 우리 이 과일 먹어야 돼요. 여기 뭘 수 있어요? 우리 음식이 없어요. 지금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돈도 하나 있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우리 여기는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음... 카드덱 살 수 있어요. 그 카드로는 여기 새로운 음... 카드 생기고 우리 새로운 옵션 받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뭐 해야 하나? 지금. 일단은... 한번... 그냥 이거 합시다. 뭐 생길까봐. 저는 원래 그냥 이런... 카드 게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거 요즘... 음... 뭐... PC에서 아니면 그냥 게임으로 못 찾았어요. 오케이. 지금 이 지금은 이 Humble Beginnings 이런 카드덱 살 수 있어요. 이 카드들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음... 한번 해봅시다. 어... 우리...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지금 저절로 착착... 베리 투게 우리... 주민에게... 갑니다. 다른 날이 됩니다. Moon이라고 불러요. Moon2 이건... 날짜인가?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왜 문인지... 그리고... 아마 날이... 날이죠. 그냥... 하루?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거 사... 이거 팔아... 세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덱... 샀습니다. 그냥 다... 여기로... 놓아... 아... 뭐 드렸을까... 나이스... 우리는... 나위도 있고... 그리고... 베리버시도 있어. 베리... 음식 좀 더... 좀 더 많이 만들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네... 흠... 나이스... 아... 네... 우리는... 음식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럼... 이... 목재... 이... 나무로 뭘 바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아마... 그냥 베리 세게 팔고...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 더... 사자. 베리 브러시 하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만 있고... 나이스... 우리는... 이걸 한번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무것도... 오케이... 가비... 이거는... 아... 무슨... 나뭇가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아... 우리 다시 파먹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음... 음식을... 만들어야죠.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음식 만들자. 우리... 하... 똘이 엄청 많이 있는데... 세게 살까? 에... 팔까? 그냥... 나이스... 이거... 하나 더 사자... 에... 이쪽으로 놔주세요. 오... 스틱! 오케이... 나뭇가지 만들려고... 우리는... 목재와... 아... 우리... 이거... 이미 알아요. 우리 주민... 여기 놓으면... 이것 받아요. 근데... 이거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아... 그거는... 언제... 벨게 될지도 몰라요. 오케이... 음... 이거 하면... 아마 다시... 목재 받아요. 좋긴 좋아요. 우리 여기... 퀘스트가 나와요. 우리 무슨... 아... 베리... 음... 나무... 베리나우... 나무가 틀린 말이에요. 근데... 베리나우는... 그... 식물만으로 해야 돼요. 오우... 오우... 이거봐. 우리는... 우리는... 사과버렸어. 나이스. 아무것도... 안되는데... 먼지는 우리... 음... 이거... 팔고 싶고... 그리고... 하나도... 저는... 음... 땅 배려해요. 음... 음... 마시는데... 그로우스. 아... 다 파먹어야 돼. 잘 드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는... 그로우스. 그거는... 사... 사장? 서장? 장? 까먹었어. 한국어로 어떻게 부른지. 근데 우리의...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음... 베리와... 땅 배려해요. 뭔지는... 우리 아직 땅이 없어요. 음... 땅...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다 멋있게... 여기... 여기... 혹시... 아니... 아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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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플린트 받았어요. 플린트 있으면 우리 아마... 아는데... 아는데... 플린트로는 우리... 무슨... 아... 바... 화.... vas 문 Cup. 아... 잠깐만... 우리 몸을... 필린:"핀틀..." 아직 안되네... 우리... 이거 아마... 알 수 있어요. 3개 로... 았!! 여러번... 저기... deliberately... Hang One. 잠깐만... recollect. 왜냐면... 우리 지금은... 베리 여기 넣으면 그런 베리 식물이 나올 거에요 그 맛 그까지 알아요 지금은 지금부터 제가 모르는 환경에 들어가요 좀 기다려 아 이 친구랑 뭐 할까 그냥 여기 있는 한 그냥 그거 한번 그 돌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냠냠 우리 진짜 되도록 빨리 어 어 심을 필요해요 다시 어 베리 필요해요 지금 베리 많이 없는 것이 좀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나이스 플린트 플린트 많이 있네 여기 뭐 만날 수 있을까 아닌데 이것도 안돼 음 이렇게 어 뭐가 나올 거야 나이스 목재 2개 돌 2개 그리고 주민 뭐 나올 거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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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럭 올 팩 이거는 오 싸움이 또 있어요 트레인 밀리셔 쿠킹도 있고 아 우리 나중에 아 우리 나중에 무슨 음 이거 어떻게 불러요 오 오 오 이거 봐 우리는 첫 번째 컨넌 만들었어요 나이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오케이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케이 아 우리 세 골드로 우리 구업할 수 있어요 아이고 플린트는 거의 같은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리 부시가 나왔어 그럼 오 지금 새로운 이 게임은 어 팩 쓸 수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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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아가 뭐에요 우리 이거는 아 없앨 수 있어요 콜 이 부분 그냥 저절로 사라지면 좋겠어요 좀 아쉽다 그냥 계속 클릭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전 이 게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왠지 이게 진짜 스트레스 풀기에 아주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데스티니 가디언즈 스트레스 부는 음 힘이 많이 필요하죠 오케이 우리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설 여전히 있어요 하 오케이 다 다 다 다 다 아 여기 뭐 할 오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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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색으로 못 나올 거예요 아 우리 이거 또 할 수 있어요 나이스 스톤 하나 더 그렇다면 우리 이거 사자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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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아 하나도 있나요 Let's check 장아 우리 일단 다시 아 밥 careful 무ール 에 그냥 먹을 것 만들어야돼요 나이스 여기로 그냥 먹을거 만들어야되요 나이스 여기로 줌아웃? 어, 줌아웃도 많이 안되요 가비 나이스, 그냥 저절로 거기에 스택크 해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을거에요 밥먹자 냠냠냠 나이스 어, 우리 지금 뭐할까 플린트 필요한지 뭣도 있고 그럼 한번 우리 이거 만들려고 우린 스틱 2개 필요하고 그리고 나뭇가지와 나무 필요해요 나이스 근데 지금은 없는데 나이스 여기 되도록 빨리 많은거 주세요 우리는 많이 먹어야죠 우리는 많이 먹어야죠 오케이 이건 우리 2대 음 빠를 수 있는 카드에요 지금까지 근데 코인 코인 포함되지 않아요 굿 아 못 팔까 못 팔까 못 팔까 스틱 오케이 투 스틱 이거 살살 아직 팔고 싶진 않아요 음 음 음 못 팔까 어 뭐 할까 뭐 할까 아 이것도 무슨 뭐가 나올거야 파 파 파 파 어떻게 불러요 음 바닥 물인가 바닥 볼 바..바닥 바닥불 어 네 밥먹자 나이스 캠프파이어 이거 봐 이거 그냥 한번 여기 여기에 놓자 이거 되나? 안돼 오케이 여기 집에 있으면 효과가 없는데 오케이 이거? 이것도 안돼 허 음 네 우리 되도록 빨리 밤 만들어야 돼 이거 이거 사볼까 잘 모르겠어 우리 이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직 필요하지 않을거에요 다 바라볼까요 이거 이거 사려고 하나 더 그냥 한번 해봅시다 나이스 어? 고마워요 아 오우 우리 우리 친구가 친구 받았어 오 돈 나이스 메리 브러쉬 나이스 그럼 당신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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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포인 체스트 원 코인 투 오케이 우리 목지가 없는데 목지 없는것이 좀 하나 목지 좀 주세요 목지 좀 주세요 어 로크 오케이 스톤 오케이 트리 나이스 나이스 우리 하나 더 필요해요 사람 두 명이 있어서 우리 훨씬 더 많이 음식 필요해요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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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먼지네 당신 뭐 당신 한번 오우 나이스 우리 하나 더 필요해요 일단 이거 해 주세요 아 오케이 그럼 오케이 여기로 지금 무슨 창 만날 수 있죠 그쵸 원 워 투 스피어 나이스 이거 해 주세요 어 안되는데 원 워 투 스틱 원 워 투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왜 안 돼? 원 워 투 스틱 어 이거 왜 안 돼? 모르겠어 일단 엠 오케이 우리 지금은 뭐할까 원 스틱 코인 체스 아 오케이 여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디아 가운데 다 있어요 나이스 오프 스프링 아 이것도 돼요? 아마 가게에서? 아 진짜요? 우리 지금 오케이 뭐 이것도 빵부야 코인 체스 나이스 나이스 목재 오우 이거 뭐야? 어 이는 저한테 공격한 것이 아니지 오 우리 싸우는 거야? 오케이 아 네 어 우리 밥 많이 없는데 어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립은 싸우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은 으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밥 없어 잘 모르겠어 우리 밥이 없어 지금 큰일이다 남아 몇 거 팔아야 돼요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왜 드록 빨리 이거 다 좀 팔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제발 우리 먹을 거 필요해 나이스 베리 브라쉬 살자 팔아 베리 브라쉬도 으허허허허 까비 다시 싸워야 돼 잘 되길 친구 잘 되길 죽지마 어 오케이 어 우리 이거 필요하나 어음 그런데도 그런데도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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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필요해 음식 요기 한번 이거 한번 그냥 팔아야 되네 팔자 아깝다 팔아 오예 오우 3대3 쓰읍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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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길 뭐 얘는 죽으면 우리 여기 새로운 사람 만들고 있죠 나이스 아 이거는 아마 그냥 팔 수 있죠 아 이것도 제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되도록 빨리 아 저는 왜 목재만 받아요 제발 우리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우리 밤 없어 큰일이네 오 나이스 돈 그럼 우리 그냥 돈 하는 거 팔아야 돼 아 나이스 그거 무슨 말이었어 개 그거 개 개미 아 플랭크 오케이 그냥 플랭크 우리 어떻게 해요 플랭크 어떻게 해요 플랭크 어떻게 해요 아 stone 이거 다 그냥 다 다 팔자 그러면 우리 신사 아 아 얘는 도기 무슨 쪽이야 우리 우리 아 아이구 우리 우리 음식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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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었어 아 게임 오버 와 이 게임은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우리 일자리 식사 수음을 하는데 아 돈 음식 아 지금 이거 다시 처음부터 unlock unlock 할 필요가 없는데 나이스 그럼 한번 이거 해줘 좋은 거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하면 나뭇가지 나오고 그거는 발면 음 그럼 두 개 받아요 맞죠 나이스 베리 브러쉬 나이스 음식만 넣자 아 스틱 코인체스 그로우스 애니멜 펜 오케이 근데 그걸로 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스피어 나이스 이거 벨카? 그냥 이거 받으려고 그냥 그럴까 하자 스피어 나이스 어 이마 싸우자 네 우리 싸우는 정인데 어이없어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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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원 워 투 스피어 원 워 투 스피어 아 이거는 스피어 아 까치야 스피어 일단 이거 팔아 스피어 이거 한 번 더 사야돼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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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 밀리시아 오오오 군대가 됐어 싸우자 안 싸워? 예 빵 나이스 공 그냥 봐라 오케이 근데 우리 다시 어 아무것도 안되는데 스톤 포일 이거 좀 블링블링 깐짝깐짝한 돌인데 그리고 오 나이스 이거봐 여기 뭐 나와요 목재 돌 나뭇가지 플린트 뭐 그 그다지 좋은거 들어있는것이 아닌데 안돼 이거는? 안돼 이거는? 안돼 팔아요 하나 둘 충분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나이스 음식 아 나이스 음식 아 나이스 음식 아 사마작 아 우리는 소 히트 찬스 다메지 아이고 아마 우리 지금은 이런거 있다면 람바 아니 람바가 아니라 어디야 네 잘 됐어요 어디야 엔엘팬 있다면 이 친구랑 사온것이 아닌가 이 친구랑 사온것이 아닌가 오 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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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안 막 먹으러 간거야 그거 안돼 나이스 오 아 우리 그거 먹을거야 먹을거야 어 이렇게 하자 이거 팔자 어 생각보다 어려운데 돌 오케이 우리 우리 팔아야돼 왜냐면 우리는 이런거 사야돼 설 나이스 메리 굿 굿굿굿굿굿 굿굿굿굿 나뭇가지 나이스 나뭇가지 다른 다른 무기도 있는지 궁금해요 오 배리와 밀크 호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 맞으 왜 외국인 같이 나나요 어... 우리 뭐할까? 나이스 어... 뭐 만날 수 있을까? 아닌데 우리 그냥 다시 아마? 우리 밀쉐이 먹었어요 어... 이거는... 가비... 뭐해야 돼? 이거? 이거 되나?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기 그냥 바라야 돼? 아... 그래 영어... 영어 게임하면 그냥 다 번역해야되요 실제로 나나도 립앤솔 이런거 수... 수팍? 인가? 뭐라 아... 우리 이거 팔아야다고 이것도 팔고 한 번 더 이거 사자 나이스 베리바셀 우리 진짜 다시 음... 베리 만들어야 돼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 돼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야 나이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적어도 하나 더 나이스 으 으 으 으 으 아 그냥 무슨 놀이 나올 거예요 배려한가 배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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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 드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아닌데 육수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게 되었을 때 아기만은 법과 같은 사람에게 적게 되었을 때 아기만에 있는 이것을 해석을 보았어요 육수들에게 적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아프라 아하 아하 아름다운 아하 아름다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쐈까? 이거 써봐. 써보자. 아 여기는 시간이 나와요. 나이스. 얼마 걸리는지? 어 네 개야. 하나. 하나. 아. 이만큼. 아. 아. 얘는. 하면 안돼. 아이구. 우리 음식이 나갔어. 으흐흐흐흐. 음. 원쏠. 두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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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는. 우리는. 음. 이거 만들어. 아 뭐 이거 필요한 것이 아닌데. 소울. 소울. 두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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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오케이. 고. 베리 브라쉬. 나이스. 이거 안되죠? 어. 이것도 돼? 참 오래. 오래거리는데. 나뭇가지. 빠바바바밤. 이거. 왜 저한테 이런거 준거야. 치킨! 치킨! 치킨도 없고. 액도 없고. 플랭스. 오케이. 콜콜콜. 일단 그거 다 아직. 필요한것이 아니네. 빠바바바. 자 우리는 목재 하나 넣으려 하는데 이거 주세요 베리브러쉬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음식 먹자 음식 에잇 왜 아 베리브러쉬야 아뇨 아뇨 가먹었어 일단 스톤 엄청 많이 인데 네 드세요 오우 하하하하 우리 4개 필요해요 팔아요 목재 나이스 목재 나이스 이렇게 해줘 당신은 이렇게 해줘 여기냥 사볼까 바라볼까 왜냐면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은 돌이 엄청 많이 있는데 돌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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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 나이것도 봐봐요 쉣 플린트 쿼리 베리보시 나이스 아 3 제일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요 저는 일단 이거 만들고 싶어요 아니 이거 가든 이거 만들고 싶어요 나이스 알아요 나이스 이거 만들고 싶어요 혹시 이거 되나 드세요 닉드라면은 어 대거는 아마 좀 좀 있다 저는 이 이 게임 지면 저는 대거로 바꿀거에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한번 방송 켰다 시작해야 돼요 컸다 켰다 우리 뭐하고 싶어요 베리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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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보통 저는 음 내 방송 그냥 음 PC로 컨설로 바꿔야 돼서 아 푸드 오케이 어 이거 어 베리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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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스 나이스 스톤 트리 나이스 나이스 저는 그냥 데스티니 데스티니 데스티니는 엑스박스 로 해야 해서 그냥 PC 게임하면 그냥 한번 OBS 세팅 다 바꿔야 돼요 오 고마워요 네 자주 오면 너무 깊어요 고마워요 우리 장 하나도 만들자 장 하나도 만들면 우리 새로운 새로운 군대 군자 군인 군인 만들 수 있어요 군인이라고 부르죠 엑 쉿 quarry 3 stone 1 villager 아 이거 지금 알아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나이스 베리 브러쉬 나이스 엑 네 아니 이 친구 이 친구 해줘 어 플린트 여기 여기 창 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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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아니 사람 하나 더 있었으면 나이스 나이스 밀리셔 이건 많을까 스톤 스틱 원스톤 원스틱 아 정말 쉣 목재 돌 아 목재 좀 너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이거 발자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어떻게 만들어요? 플린트 오케이 드세요 냠냠냠냠냠냠냠 아 아 잠시만 우린 뭐 해야 돼 이거 베리 브러쉬 아 음식 오케이 스톤 목재 나뭇가지 코인 코어리 그리고 캠프파이어 아 나이스 캠프파이어 만들까 캠프파이어 만들자 이거 캠프파이어 만들자 어 캠프파이어 어떻게 만들어요? 스틱? 아 지금 플린트가 없어? 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닌데 다 먹었어 가비 하나 더 만들어줘 이 두 귀도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어 가든 정원으로 음 새로운 대리식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나이스 오케이 일단 음식이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빠바바바밤 아 아 포스 버튼이 있어요 그냥 한번 스틱 코인 체스 원 코인 투 원 코인 투 근데 이거 어 정원이 인것이 아는데 이거 한번 먼저 돈이 더 많이 받을까? 돈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코인 체스 오케이 클릭 터무프 코인 오케이 우리는 이건 아직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돈이 그다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야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플린트 라운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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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욱,이게 뭔데? 이상한 포털? 이게 뭔데? 근데 빨간색이어서 무슨 저기 나올거야? 아이구!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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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길 친구 나이스 잘 되길 잘 되길 나이스 나이스 잘렸어 잘렸어 우리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살 밟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찾자 나이스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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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Wood, Stone, Stick Wood, Stone, Stick 나이스 빨간색은 그냥 다 거기로 넣자 잘 될꺼야 잘 될꺼야 우리 익을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오우 Curious Cuisine 새로운 팩이 안로크했어 아우 카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나이스 잘 되세요 친구 우리 우리 사람한테 무슨 이름을 붙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거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이 친구랑 뭐 할까 이거 안 되죠 아 그냥 이거 어떻게 불러 목재도 넣을꺼야 그런 플랭크 근데 폰 받는 것이 참 어렵긴 해요 아 아 샛 만들었죠 이거 팔 수 있어요 쿼리 3 스톤 아 스톤 아직 충분히 네 이렇게 지금 이런거 있는데 아무것도 원하라 이거는요 아닌데 페리 브러쉬 나이스 이렇게 해줘 음 제스 못 팔죠 아 그냥 목 그 아 좀 잘못했는데 좀 잘못했는데 좀 잘못했는데 좀 잘못했는데 음 아이구 사오자 둘이서 둘이서 어 우리는 해골 아니 해골이 아니야 그 뭐 해골 그냥 해골 라고 보여요 머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뭐야 어 근데 이렇게 코인이 마녀 이렇게 할거야 잠깐만 친구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어 어 이거 또 팔자 아이템 주세요 아 아 아 뭐 그거는 지금 실수가 아니었나 아 뭐 그거는 지금 아니었나 아 아 이는 그냥 사라진 줄 알았어요 계속 여기 있는데 뭐 이거 우리 이거 아직 안 필요한 것이 안었네요 이거 우리 이거 아직 안 필요한 것이 안 돼요 다 없는데 다 없는데 아 도봇 근데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스 좋은 거 주세요 나무? 오 우리 좋은 거 받고 있어요 아 하우스는? 하우스 굿 원스 아 오케이 어어 아이고 되돌둑 빨리 우리 음식 만들어야 돼 아니 MC 만들어야 돼 식사 위주로 식사 위주로 식사 위주로 이거 아 우리 그냥 식사 위주로 네 좀 더 많이 주세요 네 좀 더 많이 주세요 도봇 원스 더운 나이스 그리고 하나 여기에 놓고 이는 목재 좀 더 많이 주세요 우리 음 집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음 뭐 새로운 캐릭터 아직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 놓을 거에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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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라 음 이렇게 목재 이렇게 열쇠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마 저는 그 상자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군인은 또 또 또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또 우리 음식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6초 5초 3 2 1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냥 다 발자 백화 Curious Cuisine 아 거의 다 네 그냥 한번 해봅시다 나이스 오멜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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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이거 필요해요 근데 플르트가 없어 오아아아 베리 플르트 어떻게 플르트가 그럼 우리 아직 이거 필요한 것이 아니네요 우리는 플르트 필요해요 스톤 아이유 풍신코다님 안녕하세요 오 러미 근데 우리 아 캠프파이어 우리는 이거 왜 안돼 도대체 이거 왜 안돼 음 일단은 우리 그냥 이거 되나 오우 오래걸리는데 오래걸리는데 뭐 뭐가 이해한가요 음 이건 다 발전 돈 좀 있으면 돼요 아 이거는 그냥 어 말 만드는 수바이블 카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둘 캐릭터로 그냥 이런 카드에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리 브러쉬에 놓으면 우리 음식 받아요 아니면 나무에 놓으면 우리 목재 아니면 나뭇가지 그런거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냥 여기 어 되도록 오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 무슨 어 게임 목재가 무엇인지 그냥 그냥 카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 게임 그런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가끔은 저기도 있고 우리 사와야 하고 나무 오케이 베리 브러쉬 그리고 이 친구는 나무 근데 저는 진짜 플린트필이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3D 모델링 대신 그냥 카드로다 되어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거는 30초 남았어요 전 플린트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가? 이거 한번 받 잠시만 어 음 음 가든 안올린 쉣 캠프 캠프 스틱 플린트 스틱 스틱 플린트 여기 오 오 캐릭터 나이스 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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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스틱 이거 참 좋은데 우리 이거 우리 아마 가 정원 하나도 만들어야 돼 하하 왜 이런 기발한 생각 아 걱정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잠깐만 우리 오오 다시 무슨 저기 나올 거야 여기 이거 해야 돼 잠깐만 한번 읽어야 돼 우리 그 정원 어떻게 만들었어 어디야 코인 그로우스 애니멀 펜 가든 소일 스톤 워트 오케이 이거 이거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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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어 계속 근데 이거 엄청 오래걸리는데 근데 캐럿 에 당근은 오우 힘내세요 친구들아 왜 안 싸워? 다행이다 다행이다 죽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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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진짜 플린트가 필요해요. 왜 안 받은지 모르겠어. 플린트. 플린트 죽어. 플린트! 노! 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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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헉... 다행이다. 지금 정권하는하는 manages고 좀 더 빨리 음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플린트가 나오죠? 나무, 돌, 베리, 설, wood, stone, rat 아 여기 열쇠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드세요 나이스, 가드 하나도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봐요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우리 진짜 필요한 것이 플린트에요 근데 그거 어디 나왔나? 나무, 돌, 베리싱물, 목재, 돌, 나뭇가지 아 여기 나와요, 플린트 오케이,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럭 나뭇가지 럭 럭 엄마, 왜 왜 왜 아이고 우리 지금 아마 새로운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아아 플린트 왜 안좋아 아아 이거 안되나? 오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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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건 워이신데 효율적이에요 워이신데 효율적이에요 나이스 드세요 아 헬스 떨어져있어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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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플린트? 플린트? 아 으 으 아 아 저한테 왜 이래 이 게임 아 네 으 어 Nice 잠꾸만 하여 하여 캠프키아 스틱 플랜 스틱플린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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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이 저 캠프파이어? 지금 이거 디너? 음... 아,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뭐... 뭐... omelette. 이거... 네. 아, 저 칼 너무 많이 있대요? 오케이. 그럼 이거. 아. 저는 이런 거 한번 살고 싶어요. 그냥 한번... 아니요. 다섯 개 더 필요해요. 이거 또 참 오래 걸리는데? 플린트, 나이스. 노이스. 두 개 더. 더 많이 주세요! 돈! 아이고, 우리 지금 할 것이 없어. 긴일이다. 긴일이다. 노이스. 팝. 팝. 거의 올 거야. 그럼 이것도 하나... 발면... 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아, 이런 거! 진짜 마켓? 브릭. 플랭크. 코인. 플랭크.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이거 안 되죠? 네. 이거 안 돼. 안 된 것이 말이 되네. 브릭. 아, 브릭. 일단 브릭 만들어야 돼. 근데 아마... 이거... 돌... 네게 필요한 것 같아요. 플린트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뭇가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리 브러쉬 나이스. 드세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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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많이 필요... 아우! 못 봤어. 거의 까먹었어. 그거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10초... 80초... 까... 나이스. 나이스. 불도 많이 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싫어. 어, 우리 점점. 먹음? 먹을 것 맛... 먹을 거 맛긴 해요. 먹을 거 맛긴 해요. 먹을 거 맛긴 해요. 맛긴 해요. 자만 톤이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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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주세요 아 여기 코인 있네 iedzieć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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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건 하나 더 많을까?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있대요 어떻게.. 뭐 뭐 뭐 뭐..σ요? 하나 더? 아하 으아아아아 오케이 어디 딥은 아마 진짜 계셨고 어디야 이거 만들어야 될 거 같아 스톤 스톤 이거 되나? 아직은요? 하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야 목재 돌 세게 목재 목재 필요하는데 오피 퀴즈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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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지금 아마 진짜 사람 하나 더 만들어야돼 사람 하나 더 만들자 이 게임도 한결이 있다면 좋겠어요 오? 카드가 노만히 있대 이거 바라야돼 음...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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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탈이 생겼어 음...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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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브릭 3스톤 일단 이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우리 잤습니다 아이고 안돼 근데 우리 아기 아직 있었는데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또 이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스팀에서 확인해봅시다 네 그리고 다음에 봐요 어...괜찮아 아...괜찮아 아...괜찮아